베트남 시골 마을에서 한 여학생이 한국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오랜 꿈이 실현된 것을 기뻐하며 함께 축하합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가면서 가족은 여학생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걱정을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딸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결정하며 여학생은 가족의 지지를 받아 한국에서의 도전을 준비합니다. 이 여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 방광곡곡 재미난 이야기 물어오는 태백산 호랑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를 함께 풀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호랑이 힘이 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공부하러 온 학생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이 세운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인지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자연스럽게 생겼죠.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꿈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한국 대학에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서울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우리 가족 덕분이에요. 사실 우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아요.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가족을 위해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삶 속에서도 저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트남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자라면서 제가 다녔던 학교 덕분에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됐죠. 그곳에서의 생활은 무척 열악했지만 한국에 대한 꿈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가족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과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이미 많은 시련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겨낼 자신이 있어요. 학교 다니는 거 제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우리 집은 말 그대로 매일 돈 걱정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학교에 다니면서 방과 후 교실까지 즐겁게 다닐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방과 후 교실을 그만두고 싶다고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엄마의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저의 꿈을 위해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죠. 엄마의 이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엄마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공부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저는 모범생으로서의 생활을 착실히 이어나갔어요. 선생님들께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한국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커졌거든요. 만약 그 학교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학교를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꼭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집안 사정이 걸림돌이었어요.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저 말고도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조차 우리 가족에겐 부담이었어요.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죠. 다행인 건 저는 장학금을 받게 되어 한국행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생활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저는 가족의 장녀이자 어린 시절부터 현실을 빨리 깨닫게 된 편이라 우리 가족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어요. 큰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섣불리 꺼내지 못했어요. 가끔은 제가 너무 일찍 철이 든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가난이란 건 정말 힘든 것이에요. 가난 때문에 어린아이도 자연스레 눈치를 보게 되고 가끔은 돈 문제로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부모님이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셨으니 저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모두 함께 살았죠. 어릴 때부터 돈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말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간식을 먹고 싶다거나 어딘가에 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일찍부터 모든 걸 단념했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는 어리광을 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장녀라서 착하다고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돌이켜보니 그런 칭찬이 마냥 좋게만 들리지 않아요. 그 말 때문에 늘 부담을 느끼며 살아야 했거든요. 어깨가 무겁고 마음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우리 집안의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걸 실감하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모든 수입은 가족의 생활비로 보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공부하겠다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희생과 지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농사부터 빨래 청소 등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였죠. 시간을 쪼개가며 거의 24시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공부도 해야 했으니까요.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에게 사탕을 팔기도 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베트남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사탕을 팔러 다가가도 그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딸 같다면 많이 사주셨어요. 다들 너무 친절해서 그때 한국인들은 정말 착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한국에 대한 저의 긍정적인 인상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친절한 한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 더욱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굳어졌죠. 웃기는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한국인인 줄 알고 다가갔다가 실제로는 중국인이었던 관광객에게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사탕을 사간 그분이 나중에 맛이 없다며 환불해달라고 오셨을 때 정말 난감했죠. 결국 환불해드렸지만 그 상황이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 집중해야 했어요. 선택과 집중이란 건 제게 사치였죠. 모든 걸 잘해야 했으니까요. 아르바이트도 공부도 책을 보다 보면 코피가 날 정도로 피곤하긴 했지만 이런 삶이 없었다면 아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했어요. 이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제게 한국은 정말 간절한 꿈이었어요. 물론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는 제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제 꿈을 이해해 주시고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500만 원을 선뜻 제게 건네주셨어요. 부모님의 그런 지원 덕분에 저는 한국으로 오는 꿈을 실현할 수 있었어요. 모든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결국에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태 잘해왔듯이 한국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건 투자야 우리 가족에게 실망은 주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이 말에 저는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왔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공부에 정말 열심히 임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돈을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멋진 일이 생겼어요. 한 친구가 제게 다가와줬는데 그 친구 덕분에 저는 완전히 케이팝 팬이 됐어요. 특히 블랙핑크의 팬이 되었죠. 그 친구 덕분에 블랙핑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멋진 사진들도 많이 모았어요. 우리는 방에서 블랙핑크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경험들이 한국 생활을 더욱 즐겁고 의미있게 만들어줬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돈도 벌어 고향으로 돈을 보낼 수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놀라웠어요. 정말로. 그렇게 큰 돈을 직접 만져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기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제 상황을 이해해주신 사장님 덕분에 가끔 갑울도 해주시고 남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고깃집 사장님은 정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셨어요. 가게 장사가 잘 될 때면 보너스를 더 넣어주시곤 했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힘들지? 라며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셨죠.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사장님께 받았던 모든 것들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사장님은 저를 정말 딸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때로는 부모님과 자식처럼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도 주고받았죠. 한국에 혼자 있으면서 가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사장님께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가게는 지금 대박이 나서 줄을 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인기 매장이 됐어요. 착한 사람이 결국엔 성공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의 선행과 친절이 결국엔 좋은 결과로 돌아온 거죠.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 대박나서 더욱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돈을 벌게 되어 부모님께 빌린 큰 돈도 금방 갚을 수 있었어요. 가끔 제가 쓸 돈을 아껴서 남동생이나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릴 수 있었죠.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남동생의 학비를 부담할 때도 있었는데 남동생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거나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정말 보람차고 뿌듯했어요. 제가 보내주는 돈으로 우리 가족이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무척 행복하고 기뻐요. 베트남에서 가난했던 소녀 가장이었던 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원하던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돈을 벌어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거의 전 재산을 한국에 오는데 사용했지만 다행히 한국에서의 몇 개월 만의 노력으로 그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계속 일하면서 베트남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마치 모국과도 같은 존재가 됐어요. 여기서의 생활, 기회, 그리고 만난 사람들까지 모든 것에 대해 늘 감사하고 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줬죠. 한국에서의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거예요. 여기 있을 수 있음에 항상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의견이나 제안은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